우리 이전 시간에 학습 방법들을 경쟁을 시켰죠?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 이게 정답이라고 할 수가 있고 각각의 학습 방법별로 예측한 결과들이죠. 그럼 이 정답과 각각의 예측 결과 사이의 차이가 작을수록 정확한 예측을 하고 있는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이 중에서 가장 정확한 친구는 누구일까요? 저는 아는데, 누구예요? Ada Boost입니다. 어떻게 알았냐고요? 저는 여기를 본 게 아니라 이 밑에 있는 걸 봤어요. 여기에 보시면 각각의 지표들이 정확도를 평가하는 지표들이고 미묘하게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 중에서 저는 RMSE를 제일 먼저 봐요. 그리고 RMSE 중에서 작을수록 정확하고 클수록 부정확한 겁니다. 그럼 누가 제일 정확해요? Ada Boost가 가장 정확하고, Tree가 그 다음이고, Random Forest가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MSE, RMSE, MAE는 작을수록 좋고요. R2는 클수록 좋습니다. 그런 점에서 Ada Boost가 가장 우수한 모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MSE와 RMSE의 의미를 좀 따져보겠습니다. 여기 실제 정답이 10, 10, 10인데 예측한 값이 7, 10, 13이 나왔다고 쳐보자고요. 그럼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한 건가요? 그걸 따져보는 좋은 방법은 실제 값과 예측 값을 빼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는 마이너스 3이 나왔고, 두 번째는 0, 세 번째는 3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3만큼의 차이가 벌어진 거죠. 그리고 0은 차이가 없다, 정확하다라는 것이고, 3은 역시나 3만큼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갖고 있는 행이 3개가 아니라 1억 개라면, 저렇게 각각의 차이점에 해당되는 숫자만 보고,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얼마나 부정확한가를 우리가 파악하기가 어렵겠죠.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바로 평균입니다. 그럼 이거 한번 평균을 내볼까요? 마이너스 3 더하기 0 더하기 3을 계산하면 0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값은 3개니까 그것을 3으로 나눠요. 그러면 3분의 0이 되니까 계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는 평균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여기 있는 이 음수를 양수로 바꿔주면 돼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제곱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양수 1이죠. 즉, 제곱을 하면 음수는 양수가 되고, 양수는 그냥 양수인 겁니다. 볼까요? 제곱합이라는 걸 합니다. 차이에다가 제곱을 하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3을 제곱하면 9고, 0은 0이고, 3은 그냥 9인 거죠. 그러면 이 제곱합이라고 하는 결과를 평균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 9 더하기 0 더하기 9. 그러면 18이 나오죠. 그것을 3으로 나누면 6이 됩니다. 그러면 이 값이 작을수록 더 정확한 것이고, 저 값이 클수록 부정확한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 제곱합을 통해서, 제곱합의 평균을 통해서 누가 더 정확하고 누가 더 부정확한지를 비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값을 뭐라고 하냐면 min squared error라고 합니다. min squared error라고 하고 줄여서 mse라고 불러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제곱을 한 결과의 평균이기 때문에 이 값이 좀 과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곱을 원래 상태로 돌릴 때 쓰는 게 뭐예요? 제곱근이죠. 루트를 씌워주면 됩니다. 수학적인 거 모르면 그냥 저 mse가 작을수록 좋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9 더하기 0 더하기 9에 나누기 3을 한 결과가 6이잖아요. 그것에 루트를 씌우면 2.449가 되는데 저 값을 딱 보면 우리가 대충 이거는 전체적으로 2.449만큼 값이 오차가 있겠구나 라는 것을 느낌으로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 값이 작을수록 좋다. 그리고 저러한 값을 뭐라고 하냐면 루트를 씌웠다고 해서 루트 민 스퀘어드 에러 줄여서 rmse라고 하고 저는 결과 값이 숫자인 경우에는 이러한 지표들을 이용해서 평가를 하는데 그 중에서 제가 애용하는 지표는 rmse입니다.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다시 이 표를 볼까요? 여러분이 여러 가지 모델들을 놓고서 어떤 모델을 사용할까를 판단할 때 rmse를 딱 보면 아, ADA 부스트를 쓰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평가 지표를 안다는 것은 그 어떤 경쟁하는 대상들 경쟁하는 것들의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도 여러분 저 평가 지표를 통해서 누구를 사용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평가 지표를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요. 여러분 이거 알게 된 거 축하합니다.